편의점 수십 곳을 돌며 교통카드를 충전한 뒤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A 씨는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인천과 경기도의 편의점 20여 곳에서 각각 만 원에서 4만 원 가량을 교통카드에 충전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.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특정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.